음...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거창한 질문 같아요? 간단해요. 선택의 순간들 모아두면 그것이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.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? 결국 그게 삶의 결정짓는 게 삶이 아니겠어요?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지 5분이 지났어요. 잊지 마십시오. 이 5분이, 지금 현재 이 5분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5분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. 오케이?